소수처럼 생각하고 다수처럼 말하라. 대세에 거슬러 움직이려 하면 오류를 저지르고 위험에 빠진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에서 벗어나면 이를 모욕으로 간주한다. 그것이 터무니없는 판단의 저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며 허위는 비석한 만큼 널리 퍼져 있다. 장터에서 떠드는 자를 현자로 받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우둔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자신은 내심 그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쉽게 반박하지 않듯 자신이 반박당하는 일도 피한다. 그는 질책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쉽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생각은 자유다. 생각은 강요될 수 없으며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침묵의 성전에 칩구한다. 그리고 이따금 소수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 자유다. 말씀중